한화큐셀이 최근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셀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해당 제조사는 한화큐셀의 특허기술 사용 및 해당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의 생산, 판매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화큐셀의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의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추가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 관련 기술입니다.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컨텀 DOG 기술로 고효율, 고품질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한화큐셀의 높은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한화큐셀은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화큐셀은 앞으로도 태양광 셀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다. 한화큐셀은 앞으로도 태양광 셀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한화큐셀에 대한 지위를 향한 구조와 공정한 경쟁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